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원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능력시험 9월 평가원시험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 예.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진 않고 조금 있군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틀렸으면 틀린대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쉬운 문제는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어려운 부분은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체크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빠진 부분, 물론 다 아는 거 아닐 거예요. 많을 건데 빠진 부분 혹시 없나? 혹은 이제 아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해야지 이렇게 이제 한 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고요. 다소 이제 평이한 문제죠. 자, 뭐냐면 대기와 해소에 순환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 누구예요? 이건 태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활동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구의 내부의 에너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뭐예요? 이게 조력의 에너지가 되겠죠. 밀물설물 일으킵니다. 조력의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답을 바로 찾아볼게요. 이거는. 자, A는 조력의 에너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밀물설물, 조력발전, 조류 발전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 가동시키는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력의 에너지는 참 그거 알아두세요. 조력의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조력은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달 플러스. 달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태양의 인력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태양의 인력도 있다 이거. 왜냐하면 조력의 에너지는 달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혹은 태양과 관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지구 복사 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C죠. 자, 근데 B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복사 평형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에너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막대 아주 17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한번 볼게요. 디귿은 태양광 발전은 C를 이용하게 됩니다. 맞아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화력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역 디귿 되겠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마찬가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암석의 특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기둥 윗면에 나타나는 다각형의 모양 분류하게 되고요. 사각형, 고각형, 육각형이 제일 많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의 결과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암석의 특징이니까 지금 이거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니까 제주도 주상절리가 되기 때문에 현무암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암석의 특징은 현무암의 특징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 볼까요? 음,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건 기억에다가 쓸 수 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현무암의 특징이 어둡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맞아요. 결증의 크기가 작죠. 화산암이니까 분출이 돼서 빨리 냉각이 되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은 보도록 할게요. 이은은 육각형이다. 아, 빈도수가, 빈도수잖아, 그지? 빈도수, 빈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누구예요? 육각형. 그러니까 이은도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 모양을 형성하는 전리는 자, 이거는 이제 주상절리잖아요. 주상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용암이 급격히 냉각 수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 맞다? 어머, 너무 쉽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두세요. 냉각 수축이라는 말이, 혹은 주상절리라는 말을 썼을 때 냉각 수축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은 한번 기억은 해주세요. 냉각 수축 이렇게 해주시고요. 판상절리는 뭐죠? 압력감수죠. 그렇게 이제 뭔가 단어들,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으니까 연결 한번 지어주세요. ㄱ, ㄴ, ㄷ, 답, 그럼 5번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